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지럼증은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워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고 치료 시기도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은 증상으로 보는 어지럼증 원인에 대해 한림대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지럼증 후소하는 분들, 특히 가을철에 좀 많다고 하던데 환절기에 사람들이 면역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죠? 네, 맞습니다. 가을철에 더 흔하기도 하지만요. 환절기에 면역력 또한 자유신경 장애가 있을 때에도 어지럼증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은 병원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 중에 한 3%에서 5% 정도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인데요. 오늘 제 외래에 오신 환자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약 8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지러우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게 과연 내가 무슨 병이 생겨서 이런 건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상으로 보는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가 빙빙 돌거나 세상이 나를 두고 빙빙 도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떤 원인인가요? 맞습니다. 뱅글뱅글 도는 듯한 느낌이죠. 이런 어지러움증을 우리는 회전형 어지러움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회전성 움직임을 감지하는 곳이 바로 귀속이라든지 또 뇌에 위치한 전정신경기관입니다. 이 전정신경기관은 중추성 신경계와 말초성 신경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귀 안쪽에 있는 말초성 전정기관에서 뇌관과 대뇌를 거치는 전정신경로까지 어느 한 곳에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이런 회전성 어지러움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이 많이 들어보셨다는 아마 이석증이라든지 전정신경염, 또 메니에르병과 같은 말초성 질환이 있고요. 또 중추성 질환에는 뇌졸중, 그리고 뇌염증이나 종양과 같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하면 뇌졸중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건데요. 그러면 두 번째 증상은 어떤 증상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갑자기 어지러워져 정신을 잃을 것 같다라면서 지금 숨을 헐떡헐떡 하고 계신 분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어? 이러면서 현기증이 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했어요. 그렇죠?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저도 사실 가끔 겪습니다. 단순한 어지러움증 또는 현기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어질어질한 증상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 갑자기 움직일 때 잠깐씩 발생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실제 들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빈혈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빈혈이 원인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곤하거나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때에 우리 몸의 감각들을 통합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노인인 경우에는 감각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대뇌 기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어지러움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부정맥이나 저혈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지러움증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지러움증에 대한 다음 증상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몸에 좀 균형이 없어 보여요. 균형을 잃을 것 같고 몸이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 이런 분인데요. 이런 것도 어지러움증의 증상인가요? 균형을 잘 못 잡는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나 또 기저핵 등의 뇌에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둘러서 뇌질환을 간별해야 하는 중요한 증상이고요. 의향 용어로는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특별히 증상이 없고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현상으로 마치 술에 취했을 때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말하는 것도 좀 어둔해질 수 있고요. 손해 움직임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겨냥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손해의 이상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겠네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한쪽 방향으로만 걷게 되고 이런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는 증상이 되는 거죠. 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뇌졸중 아까도 얘기했는데 미니 뇌졸중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괜찮아지고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증상인가요? 미니 뇌졸중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과성 뇌허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졸중에 해당하는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그때 이런 미니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만약에 손해로 가는 혈관이 동맥 경화에 의해서 좁아져 있다거나 또는 혈전 등에 의해서 혈류의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지러움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인 반신마비, 안면마비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뇌졸중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니까요. 서둘러서 뇌신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러움증이 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참 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증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인데요. 이런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사실 제일 애매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머리가 막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비특이적인 어지러움증 중에서도 사실 정신적 어지러움증,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찾아오는 어지러움증이 가장 흔합니다. 대학병원에 찾아오는 어지러움증 환자 중에 한 40%에 달하는 환자가 정신적 어지러움증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또 불안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현대인에게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지러움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전략을 찾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정신적인 어지러움증까지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몰랐던 어지러움증 증상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지러움증을 느껴도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지러움증이 느낀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은가요?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술에 취한 것처럼 균형에 장애가 있는 어지러움증이라면 서둘러서 병원을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으로 손가락으로 코를 짚어보는 코치기 방법이 있는데요. 코를 정확하게 짚기가 어렵다면 손해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둘러서 병원으로 가보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또 거울을 보고 미소를 살짝 지어보았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지어진다면 안면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뇌졸증의 전조 증상 아니겠습니까? 역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황보행코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한 번에 찾았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어지럼증 증상을 진정시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증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이 단순히 어지럼증 증상만 있거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자가진단법 모두가 괜찮았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서 어지럼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평상시에 고개를 자주 움직여주도록 도리도리나 끄떡끄떡하는 운동을 천천히 자주 해주시면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목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어지럼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정신적인 어지럼증도 있지만 뇌와 관련이 있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어지럼증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자가진단법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